이게 절대 딱지야, 이게.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네. 말도 안 돼. 오케이 신문지요. 저희 딱지가 능력자인데. 박스? 엄마 어디 갔어? 이것이 바로 절대 딱지라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고등학년 선생님. 어? 동환이야? 안녕하세요. 셋째 아들 이광수 씨. 뭐가 셋째 아들이에요? 고등학년 선생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어머니는 어디 계시지? 어? 고등학년 선생님이 좀 모임? 형님들 오셨습니까? 이게 뭐야? 둘째 아들 게리 씨하고요. 둘째? 둘째예요? 막내 아닙니까? 제가 둘째 아들의 사촌형이라고요? 제가 둘째 아들의 사촌형이라고요? 엄마 어디 있어 우리 엄마? 첫째 아들 김종국 씨 자리가 안 되고. 어? 제가 첫째 아들이라고요? 아 얘가 어떻게 종국이가 첫째 아들이냐? 어? 어? 조용히 안 해도? 야 종국 씨의 또 야란이. 아니. 아니 무슨 이게. 나는 사촌이야. 아니. 4촌이라고 짜증을 안 좋아한다. 얘 정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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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정말. 아 미안해. 아니 가족들이 다 닮아가지고. 아니 김쌤은 첫째 형이야. 아니 그거 몰라? 원래 친척들 오랜만에 만나잖아. 그러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누군지 헷갈린다. 아 이거 조용히들 아내가 뭐야? 가족 모임에. 가족을 한 번 좀 봐봐. 잠깐만 첫째 아들이랑 둘째. 네가 둘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 형제네. 형제야 셋이. 형제야 셋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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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우리 셋이 형제 우리 못 안 오겠지 형제 삼형제야 삼형제 오늘 어머님이 고동한 여사님이고 너희가 셋이 형제 형제 그럼 우리 엄마 그거니까? 우리 엄마야 엄마 엄마가 어디 갔어? 우리 엄마 잠깐만 며느리가 일단 셋이야 형 우리 오늘 와이프 있나 봐요 다 그런가 보네 내 아내예요? 며느리가 있어? 어? 그럼 나는 며느리 잠깐만! 일단 송지효가 하나 있어 베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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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효가 여기있다 지효 안정형이에요 야 얘가 어디앉네 나 지효가 어디앉네 지효가 어디앉네 해봐! 해봐! 베리 형 준비한다 베리 형 어때요? 나는 너같이 나는 긍정없어 나 너같이 나는 긍정없어 나는 너같이 나는 긍정없어 나는 긍정없어 둘째 아들 며느리이잖아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 며느리이잖아요 둘째 아들 아 역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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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혼했어요 이혼했어요 가족 모임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이거 다시 만났네 아이고 이 팀을 망했네 둘째 아들 내 망했어 이게 약간 이혼을 하고 사랑받은 경쟁팀 이혼을 해도 이 가족 모임에 안그런척하고 몰 때가 없는데 아 이거 정말 어르신이 때문에 원래는 사주로가 아 여기는 여자가 있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이거 정말 진짜 너무 아쉽네 둘째 아들 내 정말 아니 사촌 형이 왜 며느리를 타네? 아니 형 아니 형 우리 이 교회가 안 되게 꼬만요 우리 애교의 뱅새란 아니 우리 애교의 뱅새란 우리 애교의 뱅새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괜치 않으니까 나도 막장 들어갈거지 아 이형이 왜 민기 선택할 때나 사랑한 거